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지입니다 저희 드럼 김예준 여기 베이스 신준기 씨고요 뛰어가는 기타 윤호 씨입니다 오른쪽 기타 갖고 있는 송성희 씨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즐겨보실까요? 네! 즐겨보실까요? 네!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데 그래서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은데 그 누구의 인인가 정말로 궁금하네 그래서 나도 몰래 그 여인을 자꾸만 보고 싶은데 네! 좌, 다橋이! 모두 사랑해 나도 사랑해 모두 사랑해 모두 사랑해 예아! 아멘